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올라 그리고 10호 태풍 담래의 예상진로에 대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22일 화요일부터 중국, 중부와 만주 지역의 저기압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수도권과 전라도, 충청도 지역 그리고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으며 이 비는 오늘 8월 23일 오후 2시경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경상도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8월 24일 목요일에 많은 비를 우리나라 전역에 쏟아 부으며 비 피해가 예상되며 25일 금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문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중국 중부 지역에서 건너온 강력한 저기압의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8월 28일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기 시작하여, 이 강력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비구름대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에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 열대여란이 발생한 후 이 열대여란이 9호 태풍 사울라로 발달하여, 이 9호 태풍 사울라는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에협을 통과한 후에 8월 31일 목요일에 중국 홍콩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민근 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여란이 발생한 후에 북상을 하고 있는데, 9월 1일 금요일에 일본 오키나와 혹은 오가사와라 제도로 방향을 전향할 것으로 보이며, 8월 31일 정도에는 10호 태풍 담레이로 발달하는 것을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기상청의 태풍 예측입니다. 미국 기상청에서는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경의 과민근 해상에서 9호 태풍 사울라로 발달한 태풍이 9월 1일 금요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서 일본 동북 지역으로 북상하는 모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치의 모모델들의 태풍 예측 관련 9호 태풍 사울라 그리고 10호 태풍 담레이에 대한 예상 이동 경로가 매일같이 교체되어 수정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8월 23일 새벽, 현재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일본 남동해역에 위치한 90W 열대요란에 대하여 레드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8월 23일 새벽 현재 아직 한국 기상청이나 태풍 공식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 열대저압부 관련 통보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관련 통보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 91W가 발생하여 추적 감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옐로우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은 단계이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